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문제에서 뭐랬어요. 분명히 이 문제의 결정적인 힌트는 고압용 차단기인데, 고압용 차단기, 즉 고압용 차단기란 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구비 조건이 뭐냐, 고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는 조건이 고압에 쓰겠다는 얘기죠. 차단기가. 그러면 고압에 쓸 때 차단기의 특징은 뭐냐면, 차단기 개방시킬 때 거기서 아크가 많이 생겨. 그럼 그 아크를 갖다가 빨궈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소장치죠. 따라서 고압용 차단기의 구비 조건은 소능력이 우수할 것. 그러면 이렇게 소능력이 우수한 차단기, 고압용 차단기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제가 수업시간에도 강조해서 설명했던 얘기니까, 눈에 띄는 게 일단은 VCB. VCB가 진공 차단기죠. 아크를 진공상태에서 꺼버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느냐. ABB 있어요. ABB가 뭐예요? 에어블레스트 서키트 브레이커. 즉, 공기 차단기. 그래서 강한 압축공기에서 소호를 갖다가 시키는 거죠. 압축공기로 소호시키는 거고. 세 번째.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M10이라는 게 있죠. MC는 뭐예요? M이 마그네틱. 즉, 얘는 자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아, 네 번째가 OCD. O가 뭐예요? O1. 얘는 절연류. 즉, 유입 차단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바로 G12. G12. G12, 가스. 즉, 가스 차단기. 그래서 이 다섯 개, 고압용 차단기의 소호 원리가 VCB는 진공. 그죠? 진공상태 꺼버리는 거고. ABB는 뭐예요? 얘는 압축공기 갖고 아크를 꺼버리는 거고. MCB는 자기력 갖고 소호시키는 거고. OCD는 우리가 어떤 절연류. 그죠? 분해하는 수술거스에서 차단시키는 거고. GCB는 SF6 가스죠. SF6 가스가 소호 등력이 상당히 좋죠. 따라서 고압용 차단기는 이게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의 기중차단기는, 기중차단기는 고압용 차단기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ACB. ACB가 뭐예요? 에어 서키트 브레이크에서 얘는 기중차단기예요. 즉, 기중차단기하고 ABB, 공기차단기는 틀려요. 기중차단기는 뭐냐? 일반 에어. 이거는 일반 대기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아크가 소멸되도록 기다리는 거죠. 얘는 어디에 쓰느냐? 소호 등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저압용. 우리가 저압이라고 하면 교류 몇 볼트냐? 바로 600 볼트죠. 따라서 이 기중차단기는 저압용 차단기지 고압용 차단기는 해당이 안 되죠. 따라서 이 문제의 결정적인 힌트는 고압용 차단기. 여기예요. 따라서 고압용 차단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의 기중차단기는 저압용 차단기다. 자, 4번 문제. 조금 전에 3번 문제 풀면서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가 가스 차단기, G12. 그 안에 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SF6가스를 쓰는 거거든요. 자, 이 SF6가스. 원래 SF6가스가 전기에서 원래 처음부터 썼던 게 아니고 이거는 저 소방 쪽에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어떤 화재에 진압하는데 소호 등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소화 역할이 자주 좋아. 자, SF6가스는 얘는 절연 성능이 상당히 좋다. 뛰어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호 등력이, 아크를 끄는 소호 등력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스 자체가 무색. 색깔도 없고, 무취. 어떤 냄새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불연성. 화재 위험성도 없고, 그 다음에 무독성. 그렇죠. 독성이 있으면 안 되죠. 인체 해롭지 않은 무독성 기체이다. 자, 이게 주요한 SF6가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SF6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G12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1번, SF6가스 자체는 불화성 기체이다. 제가 불연성, 불화성이라고 했고. 두 번째, SF6가스는 공기에 비해서 소호 등력이 약 100배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 위에서 이 가스가 소호 등력이 100배다. 이 100배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이 소호 등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죠. 절연거리를 적게 할 수 있어서, 즉, 제가 절연 성능이 뛰어나다 했잖아요. 절연 성능이 좋으니까, 어떤 기기의 절연거리를 작게 할 수 있어서 차단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SF6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독성이 있으므로. 여기가 틀린 거죠. 가스 자체가 독성이 있으면 우리가 차단기 재료로 쓸 수가 없죠, 당연히. 따라서 네 번째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자, 4번이 정답이고요.